성벽 시 이만우 낭송 파경에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저 놓인 자리에서 묵묵히 모두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. 석공의 정에 모난 곳이 깨어지고 반듯하게 다듬어져서 알맞은 자리에 놓인다. 수많은 조각이 모여서 높고 긴 성벽이 만들어져 가며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해준다. 지금도 그 성벽을 보면서 옛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을 생각하고 현재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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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